예금 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고 있죠. 이 예보는 금융사에 차등평가된 예금 보험료 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MZ 손해보험의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아예 등급을 벗어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보험공사가 향후 예상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파악해 예금 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를 김용갑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금 보험공사가 각 금융회사에 예금 보험 요율을 통보했습니다. 예보는 매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태를 따져 1에서 3등급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이번 통보에서는 금융사 209곳이 표준 보험 요율인 2등급을 적용받았습니다. 예금 보험을 적용받는 금융사 10곳 중 7곳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곳 늘었지만 비율로는 약 1%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경영과 재무 상태가 우수해 표준 보험 요율에 7%를 할인받는 1등급은 63곳으로 전년보다 5곳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위험해 표준 대비 7%를 할증받는 3등급 금융사도 26곳으로 전년 대비 2곳 증가했습니다. 표준 보험 요율은 은행이 0.08%, 보험과 금융 투자가 0.15%, 저축은행이 0.4%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등급 외를 받은 곳이 등장했습니다. 등급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1에서 3등급 범위를 벗어나는 곳으로 판단되면 받게 됩니다. 해당 금융사는 MZ손해보험으로 MZ손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 건전성의 문제로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인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MZ손보는 당시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MZ손보는 할증을 받은 것은 지난해 기준이었으나 자본 확충을 통해 현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